낭만 대통령의 문학덕후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덕후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덕후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덕후 시간입니다.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그리고 글 교정 코너, 마지막으로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덕후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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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가 서산에 이렇게 서산 지평선에 수평선이죠. 수평선에 쫙 가라앉는 그런 순간 그 직전입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모 코너입니다. 회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한 회사원이 자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회의석상에서 도중도중에 영어를 끼워서 영어를 섞어서 말을 했어요. 한참 회의 진행 도중에 참석자 전원이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H라는 자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대화 중에 영어를 썼던 회사원이 자랑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가 습관이 돼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당신의 영어가 아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의견을 말하니까 지금부터 알맹이가 있는 의견을 내놓으라는 뜻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회의석상에서 알맹이 있는 의견은 없이 그냥 막 영어만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아마 회의 참석자들이 한마디씩 제적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낭망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모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낭망 대통령의 그림 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낭망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모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오늘은 1930년대로 가보죠. 1930년대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던 때인데 1931년 4월 29일에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윤봉길 의사가 상해 기념식장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의거가 일어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인들이 죽고 다친 사건 때문에 일본 군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한국인들을 잡아들이는데 현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일본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했는데 어느 날 안창호 선생님도 안창호 선생님도 밖에 나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걱정이 돼가지고 어딜 가시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도 친구 딸 생일이어서 다녀오려고 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말리죠. 안 됩니다. 지금 사정이 어떤지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지금 밖에는 일본 군인들이 혈안이 돼서 지금 선생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닐 텐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도 난 가야하네. 내 친구 딸에게 생일 선물을 가지고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이러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잡히시면 독립을 위해 계획한 큰 일들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 기다리던 아이가 얼마나 실망하겠냐. 불행하게 설령 내가 잡히더라도 약속은 꼭 지켜야 하네.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찌 큰일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아 이러면서 결국은 친구 딸 생일 선물 전해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안창호 선생님은 일본 군인들의 결국 눈을 피할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길에 체포됐죠. 참 안창호 선생님이 만약 그 친구 딸과의 약속을 잠시 미뤘더라면 잠시 미뤘더라면 다른 길이 있었겠죠. 안창호 선생님이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는 그러한 불운한 날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안창호 선생님이 그러나 안창호 선생님이 친구 딸을 생일 선물을 가지고 꼭 가겠다는 약속은 지켰거든요. 이 작은 약속 이 작은 약속 그러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된 독립운동 계획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지 안창호 선생님의 이 작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안창호 선생님에게 감사를 바칩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감동 에피소드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그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만나봅니다.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함께 오爭 버텨기 contiene 우리 Lampton의 film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ממש 보시면ести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엉전자상 너ée 아름다운 멜로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낭만대통의 문학토크 유머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에 이어서 맞춤법 떼쓰기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예전이 우리 선조들이 쓴 탄위입니다. 탄위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인들이 쭉 오랫동안 썼던 탄위들을 모르고서야 어찌 우리가 한국인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탄위 우리 선조들이 썼던 탄위 1,2,3,4,5에 해당되는 가나다라마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모른다고 또 핑계대고 배아프다고 핑계대고 설사한다고 핑계대고 눈이 침침하다고 핑계대고 안경 안 가갔다고 핑계대고 톱복이 없다고 핑계대고 그러시지 않겠죠? 자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나갑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나갑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나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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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 문제 답이 왜 안 올라오죠? 답이 또 토요일 일을 쉬었다고 또 답을 안올리고 내가 답을 안올리는데 내가 다 풀 줄 알고 절대 안풀거야 인화님 오셨네 인화님 인화님 답 올라왔네요 자 역시 인화님이 제일 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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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착실한 시청자 착실한 시청자 우리 플라벨님이 왜 왜 왜 하늘과 땅이 바뀌었냐고 하늘보다 왜 땅이 불타냐고 아이고 진짜 우리 플라벨님은 무안을 안가서 그래 무안을 무안을 가봐 그 노을 깔릴 무렵에 노안은 땅바닥이 말이죠 붉은 황태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령 뭐 이제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캐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갈아엎었을 때 그 바닥이 전체가 황토밭이에요 그래가지고 빨개요 빨개 그 들판 전체가 들판 전체가 황토로 빨간 데다가 이제 황혼역에 깔려가지고 더 빨개요 그냥 붉은 황토색이 쫙 바다처럼 펼쳐져 있어요 무한을 가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엄청 들판이 엄청 넓어요 무한은 그래서 하늘과 땅이 바뀌었답니다 땅바닥이 붉고 위에는 하늘색이에요 자 우리 인화님 플라우벨님 내빈육호님 내빈육호님 5546님 아니 무슨 직접 불러주기를 뭐 불러줘 그냥 무한으로 가면 돼 무한 무한 그 있잖아 그냥 KTX에 타고 목포에서 내려서 바로 무한은 옆이야 가보면 그냥 누가 불러서 갈 거 아니라 혼자 가 그래가지고 무한을 그니까 그냥 버스 아니 택시 아니 뭐지 기차 타고 가라고 목포로 목포 바로 직전이 무한이야 가서 구경하고 와 직접 누가 불러서 가는 게 아니야 나도 직접 갔어 누가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라니 목포 바로 직전이라니까 목포 가다가 한정거장 전에 내리면 돼 자 세용보단님 풀었고 자 누가 안 풀었어요 헌책님 풀었나요 헌책님 푸르노스님 풀었나요 그렇죠 황토밭이어서 노을빛에 더 붉게 빛나요 가보면 레빈 유고님 말이 맞아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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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현경 해남현경 무한 아니 지금 문제를 풀고 나서 숨 숨 좀 골라야지 아니 또 숨 고른이라고 문제 안 풀고 그렇게 핑계를 대싸는가 몰라 아니 딱 오자마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숨을 고르고 그 순서가 그래야지 숨 고른이라고 시험을 못 본다 그러면 안 되지 자 다 했어요 플라블리 왜 안가 기차만 타면 되는데 자 갑니다 갑니다 자 1번 1번 바리 1번 바리 바리가 뭘까요 바리 바리가 바리는 그 말이나 소에 잔뜩 실은 짐을 바리라 그래 한바리 그러면 말에다가 잔뜩 짐 하나 실었어 그러면 한바리 그래 소에다가 짐을 잔뜩 실었어 그러면 한바리 그래 한바리 우리 선조들이 오래도록 써왔던 써왔던 단위 단위 그 다음에 새 새 나르는 새가 아니라 피륙 피륙에 날실 사십올 날실 사십올 사십올을 한 새 그래요 한 새 사십올 한 올 한 올 하면 사십올을 이거를 한 새라고 한다고 한 새 두 새는 팔십올 두 새는 팔십올 세 새는 백이십올 알았죠 그 다음에 선 선 선 선은 뭐예요 선 선 그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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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 주세요 그러잖아요 고등어 한 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알기로 고등어 두 마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두 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등어 한 손 주세요 해놓고 가가지고 어 그 큰 놈 고등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전시되고 있는 고등어 중에 큰 놈 두 마리를 가리키면서 요놈 두 마리 한 손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오 한 손 이라는 건 뭐냐면 고등어가 이렇게 있으면 큰 고등어 있고 작은 고등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큰 고등어만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작은 고등어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어 큰 고등어 한 마리에다가 그 배가 이제 갈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작은 고등어 한 마리를 이렇게 끼어 어 그래가지고 한 손 이라 그래 한 손 이해할 수 있죠 자 고등어 한 판이 있어 그러면 고등어 한 판에는 큰 고등어가 있고 작은 고등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큰 고등어만 사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큰 고등어 한 마리에 작은 고등어 한 마리를 이렇게 딱 끼어 배가 갈라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한 손 이런 거에요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등어 한 손을 살 때는 큰 마리 큰 그 한 마리 그 다음에 작은 거 한 마리 이렇게 해서 한 손이라 한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그 시장 아줌마 보고 고등어 큰 거 두 마리로 해서 한 손 주세요 이러면 실례다고 understand understand I'll stop for it Newly step from but my step to you can 이리 끌로 I'll stop for it 예 각국의 언어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래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큰 거 한 마리 살 때 작은 거 한 마리 끼워주는 거에 한 손이라는 의미라고 어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고등어 큰 큰 거 두 마리를 이렇게 하면서 저 두 마리 저 한 손이 두 마리죠 저 큰 거 두 마리로 주세요 이러면 이러면 우리 선조가 만들어 놓은 이 손의 단위가 무색하다고 알았죠 어 큰 놈 뱃속에다가 작은 놈 한 마리를 끼워 넣어 파는 그럴 때 손을 쓴다고 그래서 자반 고등어 한 손 주세요 이럴 때 큰 마리 한 마리 작은 마리 한 마리를 줄 때 아무 말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치르고 오면 돼 알았지 근데 그냥 작은 거 끼워줬다고 큰 마리 두 마리로 주세요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들이요 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손 손의 의미를 아시겠죠 손의 의미를 알면 시장이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지 알겠죠 반드시 생선은 큰 마리 한 마리가 있으면 작은 마리 한 마리가 끼어들어온다 생선 파는 분이 알까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까지 알라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만 알으라고 알았지 알았지 그런 것 좀 따지지마 생선 파는 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르 모르르 따져 그거 그냥 우리에게 헐릴만 해 우리 헐릴만 절대 앞으로 가서 생선 두 마리 주라 할 때 한 손 달라 할 때 큰 마리 작은 마리 이렇게 큰 것 두 마리 기회 주라고 하지마 근데 비슷한 것 두 마리 다고 그건 아줌마가 착하니까 그래 쌈 쌈 쌈 쌈은 아시죠 바늘 한 쌈 바늘 한 쌈 그러면 바늘이 몇 개요 스물 네 개 그래서 바늘 스물 네 개 이렇게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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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놈 뱃속에 작은 놈 한 마리를 끼워서 반은 자반 고등어 두 마리 이럴 때 한 손 이런다 그 마리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 우리 우리 우리는 뭘까요 우리 우리는 기와장 기와장을 세는 단 한 우리는 기와장 이천장을 한 우리라 그래요 기와장 이천장을 한 우리라 한다 우리 선조들이 쓴 단 아니라니까 만든 게 아니라 수천년 수백년 수천년 내려온 우리 선조들이 쓴 단위 단위요 자 바리 복습 바리 바리 바리는 소나 말 등에 잔뜩 짐을 실었어 그러면 한 마리에 한 바리 두 마리 두 마리는 두 마리 이렇게 새 새는 뭐예요 새 새는 피륙 피륙의 날씨를 사십올 이거를 한 새 이렇게 두 새는 팔십올 손 손은 물고기 중에 큰 놈 속에 작은 물고기를 끼워서 파는 손 좌반 고등어 두 마리 이게 한 손이야 한 손 그 다음에 쌈 쌈은 바늘 스물 네 개 이걸 한 쌈 우리 우리는 기왓장인데 한 우리는 기왓장 이천장이 한 우리 예 됐죠 음 자 아 그렇지 우리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단위를 다 구분했다는 거야 오히려 21세기인 지금의 아이들이 단위를 몰라 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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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가 섬세할수록 문명국이요 근데 단위가 지금 거의 뭐 지금 좁아졌어요 그렇죠 지금 청소년들이 단위를 거의 몰라 쌈 바늘 한 쌈 20개인 줄 알았다 하잖아요 푸르노스님 푸르노스님은 상당히 지적인 여성인데도 바늘 한 쌈이 바늘 20개인 줄 알았대 우리는 어렸을 때 알았어요 바늘 24개라는 거 알았는데 외국에 특히 중국에 갔다 올 때 사신들이 제일 좋은 선물이 바늘이었대요 바늘 중국 사신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바늘을 많이 사갖고 왔대 그래가지고 와서 주변에 바늘을 많이 선물했대요 그때부터 한 쌈 한 쌈 선물 받으면 굉장히 행복했죠 옛날에는 바늘이 그렇게 귀했으니까 바늘 한 쌈 24개 나는 이거 어렸을 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바늘이 많이 쓰였거든요 왜냐하면 헝겊조각 같은 걸로 바늘로 땀을 떠가지고 여러가지 만들었어요 앞치마도 만들고 책상포 밥상포 이런 것들 이렇게 할 때 바늘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한 쌈 24개라 하더라고 나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알았어 그렇죠 우리 단위들이 안 쓰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써요 써가지고 되살려서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표현기법 코너 입니다 표현기법 코너 에서 또 우리가 여러가지 만나보죠 그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 보고 갈까요 자 이거는 이거는 이제 뻘이에요 뻘 뻘에 물이 다 안 빠지고 뻘에 물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녁 노을이 지니까 이 뻘이 전부 붉은 붉은 바다로 변했어요 그 장면이에요 이쁘죠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낭만 대통령의 뻘에 비치는 저녁 노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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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맞춤법 되어쓰기를 이어서 표현기법 코너입니다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하고 토일 쉬었잖아요 제가 서해안 가서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온거에요 이쁘죠? 안이뻐요? 우리 레빈65님이 레빈65님이 별풍선 10개 싸주셨네요 서해안의 뻘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해주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레빈65님 복받을게요 3년 이내 재산이 10배로 불어날게요 내가 자꾸 주문을 외우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마 재산이 10배로 불어날게요 자 오늘 표현기법 코너에서는 표현기법 코너에서는 누구 작품을 해보냐면 이번에 이번에 서울 마로니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10월 17일날 10월 17일날 마로니에 여성백일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를 쓰는 한국 여성은 누구나 23살부터 22살까지는 안 돼요 주민등록상에 23살부터 우리나라 여성이면 누구나 이 백일장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백일장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백일장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일장이 참여를 했는데 상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상 1980만원을 나눠주는 서른명에게 나눠주는 이 상을 타야 되는데 이 마로니에 백일장에서 우수상 받은 작품을 한번 미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도전할 마음이 생기면 도전하세요 세웅 보다님 세웅 보다님도 도전하고 오로라님은 오늘 50% 50% 도전할까 말까 남편 말 듣고 얌전하게 집에서 있으면서 애들에게 밥해 주면서 현모양처로 토요일날을 보낼까 아니면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에 가서 상을 타올까 지금 갈등하는 것 같아 우리 푸르노스님은 백일장 참여하기로 했고요 헌책님도 백일장 참여하기로 했어요 여성 백일장이기 때문에 헌책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음료수 나르고 옹고지 나르고 이런 일을 도와드린답니다 4237님 틀림없이 응무 도전하실 것 같고 레빈65님 레빈65님 도전할 것 같죠 세웅 보다님 도전할 것 같고 이인화님은 100% 도전 플라벨님은 도전한다고 했으니까 5546님하고 5546님하고 546님 만 지금 결심을 안 고치고 있습니다 네 오르노님이 형모양처는 아니에요 그러면 금모양처 아니 토 토 모양처 토요일에 집 지키는 얌전한 아내 토 모양처라 그래요 토요일 날 남편말 듣고 조용히 집을 지키는 여자 그걸 토모양처라는 새로운 사자성어가 있어요 토모양처 일요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일모양처 이런다고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토요일을 잘 집을 지키고 집에 그 싱크대를 잘 지키셔서 그렇게 토모양처로 사셔도 그것도 아내 인생이니까 인생이니까 그러나 이럴 수도 있겠죠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보다 더 넓은 시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지 않나요 여보 제가 이번에 토요일에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에 도전하고 싶어요 당신도 아내가 싱크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보다 넓은 세계에서 도전하는 아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보 그때 여보를 부를 때 그렇지 않으세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넓은 세상에 도전하는 아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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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보에다가 이응을 좀 깔아 그래가지고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보 여보 이렇게 하란 말이야 여보 이렇게 하니까 허락을 안 해줘 남자들이 여보 이렇게 알았지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허락을 맡아서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에 도전하는 자가 바로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여러분 음 음 그치 레빈 유고님이 사진에서 스캔했다고 음 서울 올라오실거죠 레빈 유고니 음 음 푸른호수님 그럴 때나 서울 올라가지 언제 올라가겠냐 그 봐 푸른호수님이 지혜롭다니까 자 그러면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죠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에서 우수상 받은 작품은 어느정도인가 자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쉼표라고 하는 쉼표라고 하는 시제를 줬어요 예 25일 때 쉼표라는 시제를 줬어요 그래야 쉼표를 이렇게 썼는데 우수상을 받았어요 예 우수상은 한 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자 갑니다 쉼표 김연렐 씨가 받았습니다 쉼표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반박자 쉼표 하나 지니고 싶다 네 이렇게 일련을 처리했어요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반박자 쉼표 하나 지니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일련을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연은 왜 밀어 왜 밀어 이렇게 흘린 머리핀 주우려다 어깨 슬쩍 밀쳤는데 아 몰랐어 화내고 싶을 때 반박자 쉼표 꺼내 숨 고르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왜 밀어 왜 밀어 흘린 머리핀 주우려다 어깨 슬쩍 밀쳤어 그랬더니 왜 밀어 아 몰랐어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을 때 반박자 쉼표 꺼내가지고 숨 고르며 어떻게 해요 숨 고르고 미안해 몰랐어 이렇게 하면서 반박자 쉬어가게 여기까지가 이연 왜 밀어 흘린 머리핀 주우려다 어깨 슬쩍 밀쳤는데 아 몰랐어 화내고 싶을 때 반박자 쉼표 꺼내 숨 고르고 미안해 몰랐어 반박자 쉬어가게 그럼 어쩔 거예요 뭐 화낼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3년 쯧쯧 겨우 이거니 80점 맞으면 90점 몸 맞았다고 90점 맞으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에게 엄마는 뭘 잘했어 가시도 친말 하고 싶을 때 반박자 쉼표 꺼내 숨 고르고 뭐라 가냐면 더 열심히 할게요 반박자 쉬어가게 재밌네 자 엄마가 엄마가 어 겨우 이거니 하면서 딸 아들을 탁 탁 탁 탁 따라 하잖아요 겨우 이거냐고 80점 80점이나 맞았는데 80점 맞으면 90점 못 맞았다고 뭐라고 90점 맞으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에게 딸도 반박하고 싶죠 지금 아들도 반박하고 싶어 엄마한테 그럼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뭘 잘했는데 몇 점이나 맞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실은 아들 딸이 그런다는 거야 엄마는 뭘 잘했어 엄마는 몇 점 맞았어 이렇게 가시도친 말을 하고 싶어 그래도 반박자 쉼표를 꺼내서 숨 고르고 숨 고르고 도 되고 숨 고르며도 좋겠죠 숨 고르며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말한다고 마지막 마지막 년 마지막 년 마지막 년 반박자 심표 하나가 끊어질 뻔한 우정을 다시 이어주고 반박자 심표 하나가 뜨거운 엄마 사랑을 알맞게 시켜 알맞게 시켜서 나를 씩씩하게 하겠지 이렇게 이건 하겠지 그러면 좀 약하죠 응 알맞게 시켜서 나를 씩씩하게 했지 여러분들 했지 경험담을 쓰면 좋잖아 경험담 앞으로 하겠지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 과거 씩씩하게 했지 그러면 이미 처음 했잖아요 체험한 쪽이 더 좋아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더 좋고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과거 시제로 하는 게 좋아 미래 시제는 제일 약해 앞으로 하겠다는 거거든 체험을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시에서는 약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현재 진행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가장 실감이 있고 가장 좋아 점수가 가장 높아 그 다음에는 현재 시제로 못하면 과거 시제라도 나를 씩씩하게 했지 그러면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감이 있다고 그 다음에 나를 식생하게 하겠지 미래 상황이잖아 미래 상황보다는 현재 시제 아니면 과거 시제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미래 시제라도 어쩔 수 없이 태갈지라도 그러나 점수는 현재 시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미래 시제가 제일 점수가 낮다 봐봐 이 애가 장원이 아니잖아 장원이 아니야 봐봐 장원이 아니라 우수상이지 우수상인 이유가 있어 다 우수상은 그 후 애가 최우수상이 있고 그 후 애가 대상이 있단 말이야 장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장원에 비해서 밀렸다는 소리지 약간 약점이 있다는 소리야 대부분 대상 보면 현재 시제에요 현재 시제를 많이 썼어 그런 것도 눈치채야 돼 여러분 그 어디에 문학상 도전은 미묘한 차이거든 장원이냐 최우수상이냐 우수상이냐 장려상이냐 입선이냐는 그 미묘한 차이들이야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놓치면 안 돼 대상들을 유심히 보세요 현재 시제들이 많죠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미래 시제가 그 다음 제일 뒤요 주로 장려상 입선에는 미래 시제가 많아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결심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체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감이 덜하지 그런데 나는 지금 그걸 느낀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 침묵에 잠겨 있다 나는 일어선다 이러면 지금 실감이 훨씬 몸에 이렇게 착착 붙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대상이 많아 그 다음에 장려상 우수상에는 뭐이 많냐면 과거 시제 그렇게 했었다는 거야 했었다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체험은 했지만 체험은 했지만 뭐이 실감이 좀 떨어지죠 현재가 아니고 과거니까 왕년에 뭐 했다 해봐야 별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 지금이 관심이 있거든 인간은 그래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휙 지나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지금 문학상 백일장 이런 이런 데서 장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지금 다 알려주고 있어요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걸 눈치 못 챈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지 자 갑니다 갑니다 자 그래도 이게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우수상을 받았어요 자 갑니다 1년 자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 우수상 작품입니다 우수상 자 상금 100만원짜리 자 갑니다 쉼표 1년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반박자 쉼표 하나 지니고 싶다 지니고 싶다 그랬죠 미래의 시절죠 미래 이것도 조심해야 돼 반박자 하나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한다든가 현재 시제로 자 1년 왜 밀어 흘린 머리핀 주우려다 어깨 슬쩍 밀쳤는데 아 몰랐어 화내고 싶을 때 반박자 쉼표 꺼내 숨 고르고 뭐라 하냐면 미안해 몰랐어 반박자 쉬어가게 이렇게 그 다음 2년 3년 쯔쯔 겨우 이거니 80점 맞으면 90점 못 맞았다고 90점 맞으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에게 엄마는 뭐 잘했어 가시도친 말하고 싶을 때 반박자 쉼표 꺼내서 뭐해 숨 고르고 더 열심히 할게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숨 고르고 고가 좀 걸리네요 반박자 쉼표 꺼내 숨 고르며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고르고 자리보다는 묘가 더 호흡하기 좋네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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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자 쉼표가 끊어질 뻔한 우정을 다시 이어지고 반박자 쉼표가 쉼표 하나가 뜨거운 엄마 사랑을 알맞게 시켜서 나를 씩씩하게 하겠지 이렇게 뭐 뜨거운 엄마 사랑을 알맞게 시켜서 나를 씩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로 알았죠 그랬으면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 프로노스님이 어렵지 않은 시지만 느낌이 편하고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그래서 백일장에서 우수상을 받은 거죠 알았죠 이제 실감이 되나요 실감이 되나요 장원 받은 장원 받은 건가 이게 장원 장원 받은 거 한번 볼까요 장원 네 장원 받은 거 한번 봐봐 이게 장원 작품이에요 정웅자 씨의 우리 동네 장원 장원 작품 장원 달이 떠서 달 동네 하늘 아래 첫 동네 내 살던 우리 동네 이게 1년이고요 2년 2년 일어나면 맨 먼저 골목부터 쓸던 동네 앞집 뒷집 다 같이 뒷문 열고 살던 동네 그 다음 3년 골목길서 만나면 인사부터 하던 동네 동네 어른 모두 다 동네 아이 알던 동네 그 다음 년 빨랫줄에 요 널리면 오줌싸개의 키를 쓰고 바당가에 채송화 킥킥대며 웃던 동네 그 다음에 철수가 떡을 하면 철수 동생 배달오고 철수 내가 떡을 하면 철수 동생 배달오고 우리 집서 목을 쓰면 내가 배달가던 동네 산에 있던 산동네 달이 뜨던 달동네 지금은 허물어진 내 살던 우리 동네 이게 장훈이에요 이게 장훈 수준이에요 이제 마로니의 백일장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백일장 마로니의 백일장입니다 상금 1980만원을 내걸고 30등까지 상을 주는 가장 오래된 백일장 백일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상을 타면 명예로운 명예로운 시인 반열에 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쉽지 않으세요? 도전해 보고 싶죠? 오로라님 오로라님 결심 굳혔나요? 푸르노스님은 도전장을 내서 차표까지 끊어놨어요 오로라님도 차표를 끊기를 바랍니다 꼭 도전하셔서 마로니의 문학상을 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수준이 높아 진짜 봐봐 봐봐 지금 자 장훈이 장훈이 다 소술이요 리듬이 살려있어서 그러지 다 소술이요 산이 있어 산동네 달이 떠서 달동네 하늘아이 첫동네 내살던 우리 동네 소술이지 리듬을 빼봐봐 소술이요 일어나면 맨 먼저 골목불떠 쓸던 동네 앞집 뒷집 다같이 대문 열고 살던 동네 소술이지 골목길에서 만나면 인사부터 하고 동네 어른 모두 다 동네 아이 알고 다 소술이요 딱 시청형상원은 한군데요 자 봐요 빨랫줄에 요가 널려 그러면 오줌싸게 키를 쓰고 어 동네 어른들이 놀리던 키킥 키킥 웃어대며 웃던 동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빨랫줄에 요 널리면 오줌싸게 키를 쓰고 누가 웃어 어른들이 웃지 않고 마당가에 채송화 키킥 대며 웃던 동네 이렇게 채송화가 웃고 있죠 이곳 시적영상원 한군데 밖에 없어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철순내가 떡을 하면 철수 동생이 배달이 오고 우리 집서 묵을 쓰면 내가 배달을 가고 산에 있던 산동네 달이 뜨던 달동네 우리 어무러진 내에 살던 우리 동네 어때 소설이잖아 소설 리듬만 맞춰놨지 그치 딱 한군데 소설 한군데 시적영상원 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그냥 일기여 일기 3,4조하고 4,3조 그리고 4,4조를 섞어 써서 리듬만 맞춰놨지 다 소설이라고 무엇은 수준이 어쩐다고 누가 그랬어 수준이 높아 수준이 높다고 한 번만 그런 소리 떠예봐 그치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세계에요 알겠죠 저도 그날 마로니의 공원에 가 있을 테니까 저는 호박죽을 들고 가겠어요 호박죽 호박죽을 맛있게 맛있게 찹쌀 넣고 콩 7가지 넣고 꿀에다가 채워서 호박죽을 한솥 한솥 들고 갈 테니까 시를 쓰다가 배고프면 와서 호박죽 한 번 한 그릇 먹고 가서 힘을 내서 그리고 시를 써가지고 30등 안에 들어가서 30등 안에 우리 팀이 다 들어가서 1980만 원을 다 타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푸르노스님이 가래떡을 해외 가지고 오겠대요 그거 안 굳을까 안 굳어 가래떡이 가래떡이 굳으려면 한 5시간 가야 되나 아 호박죽만 먹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나는 호박죽 갖고 갈 테니까 우리 저 푸르노스님이 가래떡 가지고 온대요 뭐 먹을 것 있으면 집에서 한 가지씩 가지고 오세요 무겁잖아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제가 그러면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원 창원 작품 먼저 읽을까요 창원 우리 동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창원 작품 하나 그 다음에 우수상 작품 하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을 한 50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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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아주세요 자 갑니다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르면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 장원 작품하고 그 다음에 우수상 작품 두 작품을 연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 창원 우리 동네 정홍자 산이 있어 산동네 달이 떠서 달동네 하늘 아래 첫동네 내 살던 우리 동네 일어나면 맨 먼저 골목부터 쓸던 동네 앞집 뒷집 다같이 대문 열고 살던 동네 골목길서 만나면 인사부터 하던 동네 동네 어른 모두다 동네 아이 알던 동네 빨랫줄에 요 널리면 오줌싹에 키를 쓰고 마당가에 채송아 킥킥대며 웃던 동네 철수 내가 떡을 하면 철수 동생 배달오고 우리집서 묵을 쓰면 내가 배달가던 동네 산에 있던 산동네 달이 뜨던 달동네 지금은 허물어진 내 살던 우리 동네 마로니의 여성백일장 우수상 쉼표 김열래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반박자 쉼표 하나 지니고 싶다 왜 밀어 흘린 머리핀 주우려다 어깨 슬쩍 밀쳤는데 아 몰랐어 화내고 싶을 때 반박자 쉼표 꺼내 숨 고르고 미안해 몰랐어 반박자 쉬어가게 쯧쯧 이 겨우 이거니 80점 맞으면 90점 못 맞았다고 90점 맞으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에게 엄마는 뭐 잘했어 가시도친 말을 하고 싶을 때 반박자 쉼표 꺼내 숨 고르고 더 열심히 할게요 반박자 쉬어가게 반박자 쉼표 하나가 끊어질 뻔한 우정을 다시 이어지고 반박자 쉼표 하나가 뜨거운 엄마 사랑을 알맞게 시켜서 나를 씩씩하게 하겠지 우정을 엄마 아뢰운 엠저 steel 멈ë 엄마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대수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를 마쳤습니다. 다음 코너가 글교정 코너입니다. 자, 오늘 글교정 코너에서는 이유남 시인의 여섯 번째 교정작품 허린날, 지훈님의 열세 번째 교정작품 새끼리, 3278님의 53번째 교정작품 싸늘한 바람에, 그 다음에 4237님의 53번째 교정작품 상상화, 상사화, 상상화. 자, 그리고 우리 이유남 님의 작품, 방금 올렸는데요. 그렇죠? 이유남 님의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유남 님의 작품은 그리움을 올려놨네요. 자, 지금 이유남 님 안 오셨죠? 이유남 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아, 지훈님 오셨나요? 지훈님도 안 오신 것 같아? 음, 3278님 오셨나요? 3278님도 오늘 바쁘나? 월요일인데? 어, 바쁜 분이 많네요. 4237님 오셨나요? 4237님? 4237님은 오신 것 같은데? 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4237님? 음, 4237님? 음, 헌척님은 뭐의 부담이 돼요? 뭐의? 뭐가? 아, 토요일이 부담이 돼요? 헌척님이 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 오로라님이랑 헌척님이랑 오로라랑 헌척님이 꼬셔서 함께 가야 하는데 아, 갈 거예요. 오로라님이, 미래의 대통령이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헌척님은, 오로라님이 가고 프로노스님이 가면 헌척님은 자동, 자동 헌척님이 가서 아마 커피 나르고 또 음료수 나르고 뭐,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이제 호박죽 나르고 음, 그럴 거예요. 예, 뭐 토요일은 설교 없어. 일요일 날 있지. 음, 자, 그러면 음, 우리 4237님 자리에 계세요? 4237님 음, 댓글이 없네. 4237님 레빈65님이 헌척님은 웃는 미소가 참 아름답고 편안한 집처럼 부드러운 분이셔요. 아, 레빈65님이 헌척님 보셨어요? 어, 만난 적 있어요? 음, 어, 우리 4237님이 댓글이 없어. 안 계신가 봐. 응? 어, 안 계신가 봐. 응? 4237님 주무시나 봐. 진짜 댓글이 하나도 없어. 켜놓고 주무신가 봐. 아, 계시네? 주무신 줄 알았잖아. 4237님 네, 그러면 4237님의 작품을 보도록 할까요? 네, 4237님의 상상화인데 상상화 상사화가 아니라 상상화 음, 음 상상화네, 상상화 자, 낭만 대통령의 음 해안의 뻘밭 위로 뻘밭 위로 음 우리 4237님의 시조 상상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사화인 줄 알았더니 상상, 상상화네요. 상상화 아닌가? 상상화 상사화 같은데 그치? 꽃무릇 여기 꽃무릇 있는 거 보니까 상상화가 아니라 상사화인 거 같아 그치? 음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자, 우리 4237님의 상사화 상상화 같아 원본 이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듬어 보죠. 자, 상사화 원본 4237 9월과 10월 사이 고운 빛 사격하다 해질녘 이마 위로 외로움 감싸안고 기러기 목마른 목마른인 것 같은데 목마른 언덕 물들리어 오른다 뜬구름 소리 없이 풀립 끝 맴돌아서 나뭇잎 사분사분 보고품 실어가고 서글품 니엇니엇 어 풀이 피리부는 꽃무릇 그리움 구비구비 담아온 땅의 노래 산허리 길에 누워 깨우는 아침 이슬 가련다 발자국 소리 꽃이 되어 피노라 이렇게 됐네요. 자 요거를 대수기 맞춤법 있나요? 자 9월과 10월 사이는 띄어야 되겠죠? 고운하고 빛은 띄어야 되고 해질녘 이마 위로 여름 감싸안고 기러기 목마른 목마르트 언덕이 아니니까 목 목 목 목이겠지? 목 목마른 모의 이응을 쓰니까 목마르트 언덕이 생각나네 불란서의 가장 유명한 목마르트 언덕 목마른 언덕 물들리어 물들어 물들어 물들 물들어 언덕 물들어 오른다 물들리어 오른다 그 다음에 뜬구름 뜬구름은 실적 허용이 될 수도 있어요 띄어서도 할 수 있는데 뜬구름 음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소리 없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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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고 없이 풀립 끝 맴돌아서 나뭇잎 사분사분 보급품 실어가고 서글품 니엇 니엇 어 니엇 어 피리 띄고 부는 꽃무릇 그리움 구비 띄고 구비 다만 땅에 띄고 노래 산 허리 기대누워 깨우는 아침 띄고 있을 가련다 발자국 소리 꽃이 띄고 되어 피노라 이렇게 됐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저와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상상화는 아니겠죠 상사화겠죠 상사화 자 상사화 시조입니다 사이삼 구월과 시월 사이 고운 빛 사격하다 해 질력 이마 위로 외로움 감싸안고 기러기 목마른 언덕 물들리어 오른다 뜬그름 소리없이 풀립 끝 맴돌아서 나뭇잎 사분사분 보고픔 실어가고 서글픔 뉘엿 뉘엿어 피리부는 꽃무릇 그리움 구비구비 담아온 땅의 노래 산허리 기대누워 깨우는 아침이슬 가련다 발자국 소리 꽃이 되어 피노라 자 이 시조를 저와 같이 한번 검토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노래 이 멜로디 들으시면서 어디를 따듬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될지 이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현의 아름다운 곡 흐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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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4237님의 상사화 보셨나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4237님이 아주 열심히 쉬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4237님이나 이인화님은 시조문학상을 거머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전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인화님하고 4237님한테 시조문학상 한턱을 얻어먹을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지켜보세요 제가 예언하면 되게 맞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들었죠? 6247님도 오셨네 오로라님 들었죠? 헌창님 들었죠? 푸르노스님 들었죠? 546님 들었죠? 레빈65님 들었죠? 초보검님 들었죠? 세웅보다님 들었죠? 플라벨님 들었죠? 풀방울님 들었죠? 이인화님하고 4237님이 시조문학상에서 수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비빔밥솔날이 곧 옵니다 제 예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보세요 자 이렇게 도전하니까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자 같이 저하고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쪽지를 올려놓고 자 이걸 가지고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자 상사화 상사화 상사화겠죠? 상상화가 아니고 자 교정번 자 4237님 자 시조로 문학상을 타서 우리들에게 비빔밥을 한턱을 쏠 우리 4237님의 작품 상사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조용필이 나와? 조용필이 영필이 오빠보다 헐 멋져요 누가? 헌책님이? 조용필은 조용필은 헌책님의 미남에 따라올 수가 없지 급이 다르지 급이 조용필은 헌책님 그러니까 미스코리아의 진선미라면 그 있잖아 뭐 진선미 다음에 한국일보 뭐 이런게 있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 헌책님이 미스코리아에서 진선미의 진이라 한다면 조용필은 진선미에 안 들어가고 그 미스코리아 한국일보 이런 이런 수준이지 그 조용필하고 헌책님을 견주지 마세요 견줄걸 견주야지 자 상사화 상사화 자 9월과 이걸 자 요거는 자수를 마쳐야 되니까 자수를 마쳐야 돼 어 네 그 공부할 때는 좀 공부 좀 해 지금 뭐 조용필이 더 미남이냐 헌책님이 미남이냐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시 공부 시조 공부할 때는 시조 동시 공부할 때는 동시 백일장의 에 그 수상 작품을 공부할 때는 또 그거 이렇게 정시를 바짝 차려가지고 어 거기서 배워야 배워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그런 시를 써서 문학상 문학상을 거머쥐자 이거야 지금 자꾸 문학상 상금을 거머쥐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은 문학상에 관심이 없대요 상금에 관심이 없대 그래서 응모를 안 한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 상금이 관심이 없어서 문학상의 응모를 안겠다 그것도 인생광이니까 나 같으면 일단은 상을 타고 그리고 상금은 그냥 그거 있잖아 그 주민센터에 가면 부루이웃도끼 성금으로 내면 어떨까 그것도 멋진 방법 아닌가 응 아니 상금을 일단 타고 그리고 좋은 일에 쓰면 되잖아 그치 자 상사와 9월 9월과 10월 10월 사이 그러면 3,4가 됐죠 3,4 그 다음에 고운 빛 고운 빛은 띄야 돼요 고운 빛 사기어 가다 그러면 3,4 3,4가 됐죠 자 해질력 해질력 이마 위로 그랬는데 이마 위로 해질력 이마 위로 외로움 감싸안고 이마 위로 이마 위로 외로움 감싸안고가 조금 어설퍼 그치 그러면서 해질력 이마 위로가 조금 그래 헌책님이 신계의 진 선미할 때 진이다고 공부 좀 해 공부 지금 헌책님이 신계의 진인지 선인지 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조를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시조문학상에 상을 타자니까 지금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고 김보배 시인님 들어왔어요? 김보배 시인님 지금 해외여행 중인데 어떻게 들어왔어? 아 해외 해외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김보배 시인님 진짜 해외여행 중이거든요 어떻게 들어왔죠? 해질력 이마 위가 좀 어색하니까 이마 이마 깃 이마 깃체 이마 깃이 있다고 할까?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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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에 임의 깃에다가 외로움 감싸안아 감싸안고 그러면 삼사삼사가 되죠 이마 위로 이마 위로가 조금 약해 이마 깃이 있다고 하고 이마 깃에다가 해외여행을 감싸안는다고 그 다음에 기러기 목마른 언덕 물들리어 오른다 이것도 좀 어색하는데 기러기 갑자기 기러기가 나왔어 그 다음에 물들리어가 좀 이상해 그쵸? 어 그럼 어쩔까? 오늘도 오늘도 목마른 언덕 물들이며 어떻게 물들이며 오르네 이렇게 오르네 이렇게 9월과 10월 사이 고운 빛 사겨가다 해질력 그러면 삼사삼사죠 해질력 이마 기체 이마 기세 해질력 이마 기세 외로움 감싸안고 삼사삼사 오늘도 목마른 언덕 물들이며 오르네 오늘도 삼 목마른 언덕 오 물들이며 사 삼 물들이며 오르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네 무엇을? 레빈 유고님이 어떻게 죽다 살았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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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다 살았어? 이제 레빈 유고님도 슬슬 유모스러워진 것 같아 공무원 공무원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굳어졌던 유모의 감이 유모 감각이 살아나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지금 레빈 유고님이 굉장히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이 굉장히 유모스러워졌어 그치? 음 유모스러워진 그 유모스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유모를 이제 소통이 돼 유모가 나가면 유모를 받아줘 그렇죠 아 우리 이치로사님 오셨네 이치로사님 이치로사님 이수상에서 가장 호수같은 호수같은 마음을 가진 이치로사님 그래서 닉네임도 호수예요 호수 호수 여기가 푸른호수님 0971님이 푸른호수고 그리고 이치로사님은 그냥 호수예요 그냥 호수 닉네임이에요 호수 그러니까 호수가 두 분이 오셨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그 어 여기 보니까 지금 몇 명이 들어왔냐면 18명이 들어왔어요 PC로 7분 모바일로 11분 들어왔는데 에 추천 추천이 추천이 5분밖에 안해놨어 추천 어 지금 총 18분이 들어와서 시청하고 있는데 어 추천은 5분밖에 안했어 어 왜 추천 추천이 인색해요 어 추천하기가 힘들어요 응 추천하기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나의 어차피 어차피 BJ 순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음 추천 안해도 괜찮아요 어 뭐 삼천등을 하면 뭐하고 사천등을 하면 뭐하고 오천등을 하면 뭐할거요 그치 에 그냥 우리는 심만 잘 쓰면 되는거지 자 그 다음에 이연을 봐봐요 이연을 보면 뜬구름 뜬구름 뜬구름은 아 이렇게 붙여 쓰는게 맞죠 근데 띄어소서도 괜찮아요 떠서 간 구름을 강조하고 싶으면 뜬구름 아 그리고 그냥 에 일반 상징성으로 뜬구름 이렇게 하려면 붙여 써도 되고 자 뜬구름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음 그 다음에 에 풀립 끝 맴돌더니 어 우리 에 지금 음 4237님이 아주 뭐 시조의 리듬에 아주 딱딱 붙어요 보면 봐봐 풀립 끝 풀립 끝 풀립 끝 3이지 그 다음에 맴돌 맴돌아서 그랬는데 맴돌아서 맴돌아서 보고품 실어간다 맴돌더니 맴돌더니 맴돌더니가 더 자연스럽지 않나 풀립 끝 맴돌더니 보고품 실어가 어떻게 나뭇잎 나뭇잎 사분사분 사분사분이라는 단어도 잘 선택했네요 자 보고품 실어가 뜬구름 소리없이 풀립 끝 맴돌더니 나뭇잎 사분사분 보고품을 실어가요 괜찮죠 그 다음에 서글품 서글품 니엇니엇 어 좀 이상해 그치 니엇니엇 어 피리부는 꽃무릇 꽃무릇도 이상하고 왜냐면 꽃무릇을 상사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꽃무릇이 꽃무릇은 상사화 속의 한 그 꽃 부류요 그러니까 꽃무릇 같은 그런 그 꽃들이 잎과 줄기가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러한 식물들 이걸 상사화라 그래 그러니까 상사화 개념이 더 크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꽃무릇은 넣지 말고 내 생각에는 누엇니엇 어에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런거 어때요 서글픔 또 또 또 니엇니엇 니엇니엇 또 니엇니엇 또 니엇니엇 어때 피리부는 입술을 내야 되니까 꽃잎술 이렇게 꽃잎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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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아 지금 김보비 시인님이 아직도 해외여행중인가봐요 하인안에 있대요 하인안에 하인안에 있는데 지금 요 낙만 대통령의 문학토크에 들어와서 지금 채팅창에 댓글을 달고 있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전세계화 야 멋지죠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김보비 시인이 해외여행중에 있어요 하인안에 있는데 그 하인안에서 지금 낙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채팅창에 와서 댓글을 달아줬어요 대단하죠 어 피리부는다고 했으니까 피리부는 것은 좀 입술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서글픔도 니엇니엇 피리부는 꽃잎술 얼마나 멋져요 이쁘죠 어 여기다 제출하면 이제 상 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우리 4237님이 비빔밥을 쏠 것 같아 틀림없이 음 우리 레빈 유고님이 아 중국 지금 중국 남부죠 얘기가 하인안이 거기에 그 여행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김보비 시인이 대단한 열정이라고 존경한다고 레빈 유고님이 인사성도 밝아요 그치 유머도 발달해 가고 있고 인사성도 밝고 지금 생의 두 편의 시를 썼고 야 레빈 유고님의 2015년 여름과 가을은 의미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2연까지 2연에서 초장 뜬구름 소리 없이 3사 풀립급 맴돌더니 3사 나뭇잎 사분사분 3사 보고품 실어가구 3사 서글품 똥 니언뉴 3호 피리부는 꽃잎술 43 3호 43 지켰죠 이제 3연만 되면 완성작이 됩니다 자 그리움 그리움 구비구비 3사죠 3사 3사 구비구비 그 다음에 담아온 땅의 노래 그랬는데 담아온 3 땅의 노래가 좀 이상해 땅의 노래가 너무 약해 그리움 구비구비 담아온 가슴노래 하면 어떨까 가슴노래 구비구비 그리움 구비구비 담아온 가슴노래 땅의 노래가 아니라 가슴노래 산허리 산허리 기대누어 그럼 3사 그 다음에 깨우는 깨우는 아침이슬 그랬는데 아침이슬이 좀 약한 것 같아 아침자리 뭐 없나 예 가령 뭐 꿈결 꿈결 이슬 뭐 이런 정도 산허리 기대누어 깨우는 꿈결 이슬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가련 가련다 가련다 발자국 소리 꽃이 되어 피노라 가련다 하지 말고 차라리 가련하다 할 때 가련하다를 줄여서 가련타가 있잖아요 가련타 가련다 하지 말고 가련다 그러면 가겠다는 뜻이 아니야 가겠다 그러지 말고 가련하다 가련하다 발자국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발자국 소리 가련하다 가련타 발자국 소리 그러면 사모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꽃이 꽃이 되어 꽃이 되어 피노라 하지 말고 발자국 소리니까 발자국 소리니까 거닐다가 좋잖아요 거닐해 이렇게 발자국 소리 가련타 발자국 소리 꽃이 되어 거닐해 아 좋은데 이거 발자국 소리가 그러니까 그리움 그리움 때문에 못 잊어가지고 잠결에도 이렇게 거닐어 어디를 뜨라 그 못이 되어서 꽃이 되어서 거닐어 그런 발자국 소리가 가련하다 그 말이야 가련하다 아 이거 좋잖아요 가련타 발자국 소리 꽃이 되어 거닐해 아 좋은데 좋은 것 같아 이거 상 받겠는데 이거 상 받을 것 같아요 느낌의 상 받아도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봐요 리듬을 먼저 봐요 리듬 1년 9월과 10월 사이 3사 고운 빛 사겨가다 3사 해질녘 이마 기체 3사 외로움 감싸안고 3사 오늘도 목마른 언덕 3호 물들임이 오르네 4사 3 제대로 맞췄죠 그 다음에 2연 뜬구름 소리 없이 3사 풀립 끝 맴돌더니 3사 나뭇잎 사분사분 3사 보고품 싫어가고 3사 서글품 또 니언니엇 피리부는 꽃잎술 3 5 4 3 그 다음 3연 그리움 구비구비 3사 담아온 가슴노래 3사 산월이 기대 누워 3사 깨우는 꿈결 이슬 3사 가련타 발자국 소리 3호 꽃이 되어 건인의 4 3 다 맞췄죠 리듬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실적 형상화가 됐는가를 봐봐요 그러면 만약 실적 형상화가 됐으면 그리고 가슴에 감성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거는 실적 형상화까지 갖춰졌으므로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을 거머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봐봐요 네 이미지가 그려진가 봐봐요 9월과 10월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고운 빛이 사겨가요 가능하죠 9월과 10월 사이라고 하는 초상적인 세계죠 거기 사이가 뭐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거기에 고운 빛이 사겨가요 그러다가 해질녘 이마깃이 있어요 해질녘 이마 이마깃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외로움이 감싸안아요 외로움은 초상이죠 근데 감싸안고 해질녘 이마깃은 구상으로 바꿔놨죠 입체적 구성이죠 오늘도 목마른 언덕 오늘도 목마른 언덕은 시적화자에 고통스러운 내면이 깔려있죠 그것이 그걸 물들이며 오르니까 시적화자에 애틋함이 그려져 있죠 그러므로 시적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엔 봐봐요 뜬구름이 소리없이 풀립 끝에 맴돌아요 뜬구름이 시적영상으로 되있죠 그림 그려지죠 그러더니 나뭇잎 사분사분 보고품을 실어가요 보고품은 초상인데 그거를 나뭇잎 사분사분 보고품을 실어가 그러니까 그려지죠 구상과 초상이 어우러져 있고 나뭇잎은 시각이미지인데 사분사분 소리가 나죠 청각이미지 실어가니까 다시 시각이미지 입체적이죠 서글품 요것이 서글품은 초상인데 이게 뉘었뉘 또 또라는 걸 보니까 한 번 넘어간 게 아니라 또 또 여러 번이죠 여러 번 뉘었뉘 넘어가요 어떻게 피리부는 꽃잎술 마치 말이죠 피리부는 꽃잎술처럼 지금 상사화가 마치 서글품 뉘었뉘 넘어갈 때 피리부는 꽃잎술 같다 하는 표현이 됐죠 시적영상화 그림이 그려졌죠 마지막 3년도 만약에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문학상에서 견져볼 만하죠 그리움 구비구비 담아온 가슴노래 그리움은 초상이요 근데 구비구비 구상화로 만들어놨죠 눈에 그려지죠 그걸 담아온 가슴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슴노래가 어때요 산월이 기대 누워가지고 깨우는 꿈결잇술도 있죠 산월이 기대 누워서 깨우는 꿈결잇술이 있어요 다 뭐 지금 발자국 소리와 더불어서 가련해요 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니까 그리움도 이루어지지 않고 꿈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그래서 애틋해요 그래서 가련해요 발자국 소리 맞아 근데 이 발자국 소리가 어디 꽃이 되어 거닐고 있어요 발자국 소리가 소리가 청각인데 이게 건이니까 시각 이미지와 근육감각을 활용했죠 그 다음에 꽃이 되어 꽃이 되어 A는 B가 되어 메타포죠 은율을 활용했죠 그 다음에 가련타를 앞으로 앞에 초장 중장 종장할 때 종장의 앞을 마련하죠 앞에 가련타 이렇게 발자국 소리 가련타 발자국 3호 잘 구성되어 있죠 꽃이 되어 거닐해 이미지 구성되어 있고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갖춰져 있고 리듬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조로서 완결성이 있다 어디다 제출하면 견져볼 만하다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우리 4237님의 또 시조 작품 하나가 또 완성되는 기쁜 날입니다 언젠가 4237님이 시조문학상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빈밥을 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4237님에게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 테니까 35초만 눈을 감아주세요 자 35초 자 갑니다 음 상사화 4237 9월과 10월 사이 고운 빛 사겨가다 해결력 이마귀채 외로움 감싸안고 오늘도 목마른 언덕 물들이며 오르네 등구름 소리 없이 풀립 끝 맴돌더니 나뭇잎 사분사분 보고픔 실어가고 서글픔 또 니엇니엇 피리부는 꽃잎술 그리움 구비구비 타마온 가슴노래 사너리 기대누워 깨우는 꿈결 이슬 가련타 발자국 소리 꽃이 되어 건이네 사너리 기대누워 사너리 기대누워 사너리 기대누워 사이 우선 4237 님의 글교정 코너 4237 님의 53번째 교정작품 상사화 여러분하고 살펴봤고요 우리 4237님이 낭만대통의 문학토크를 통해서 지금 53번째 작품을 탄생시켰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리 4237님이 별풍선 100개 당신은 내 마음에 100점 우리 레빈65님이 별풍선 10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복받을께요. 앞으로 3년 이내 10배의 재산이 늘어날께요. 미슈미도. 미슈미도. 플라벨님도 상사와 쓰다 말았대요. 사랑해도 만날 수 없는 스님의 교통을 하시나요? 왜 스님이 나와? 스님만 그러가니?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스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감성을 가진 모든 남녀가 그래요. 그렇죠? 레빈65님이 놀랍다고 대단한 시심이라고. 그렇죠? 우리 4237님이 머지않아 시집을 내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시집을 내게 생겼습니다. 나는 상사화가 제일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곳은 역시 영광불갑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담양의 시경정 언덕에도 상사화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번져가지고 지금은 담양 시경정에도 상사화가 굉장히 많아요. 영광불갑사는 전국 최고인 것 같고. 6247님도 멋지다고. 6247님이 지금 토 일 쉬었는데 월요일날 다시 재개했는데 오셨단 말이야. 그럼 이제 6247님도 우리 식구 된 거야. 이제 앞으로 67년간 6247님도 낭만 대통령 문학토크 식구로서 어쩔 수 없어. 이제 뭐 내가 4일째 도망가라 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고집을 부리신 대가가 얼마나 앞으로 힘들지. 낭만 대통령 문학토크로 67년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맛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좀 따르지만 한 3, 4년 이내에 자기 이름을 내건 작품집이 하나씩 뻥뻥뻥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게 좀 그게 부작용이긴 해. 부작용. 4237님이 받아주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회장님. 회장님이 풀빵구리님이요. 풀빵구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왜 67년간 낭만 대통령 문학토크를 들어도 되냐. 그거는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회장님한테. 플라벨님이 우리 4237님이 대단 대단하다고. 올해 안에 아마 시집을 낼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 지금 4237님의 내면을 우리가 모르겠지만 아마 느낌에 4237님이 올해는 시집을 내고야 말겠다.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의 화면에는 지금 서해안에 이 뻘과 바닷물 거기에 지금 노을이 깔려서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거를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 바다에 있는 그 풀 있잖아요. 풀. 바다에 해초. 해초. 해초가 있더라고. 그것도 그려놨어요. 봐봐봐. 보이죠? 바다에 풀. 그 빨간 해초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게 이름이 있던데. 그게 이게 자라 있더라고. 이쁘더라고. 아름답죠? 아름다운 것 같아. 여러분의 시심을 닮은. 서해안의 노을. 갯벌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갯벌 끝에 바닷물이 찰랑거리는 그 부분. 보이죠? 그리고 갯벌과 바닷물 사이에 바다풀. 빨간 해초들이 있더라고. 그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레빈 65님이 천 개의 슬픔이 한 개의 기쁨으로 시가 태어난다. 이게 시네. 레빈 65님. 이게 시여. 천 개의 슬픔이 한 개의 기쁨으로 시가 태어난다. 이게 시네. 풀밭구리님이 6247님 시를 쓰면 그리고 게시판에 올리면 67년간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다시마 말고 물미역 말고 다시마도 아니야. 바다에 해초가 있어. 바다. 바다 뭐 해초라고 하는데. 빨간 풀. 빨간 풀. 그게 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미역 말고 다시마 말고. 바다풀. 바다풀. 짠 바닷물 속에서도 잘 자라는 풀이 있어. 자 그러면 지금 51분 됐는데 51분 됐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로니의 백일장을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마로니의 백일장. 마로니의 백일장에 대해서 좀 해줄까 해요. 마로니의 백일장. 마로니의 백일장에 장려상 받은 거예요. 장려상. 장려상 받은 거 하나 해줄까요. 자 여기가 1년이고. 자 그 다음에가 그 다음에가 또 여기가 2년이요. 2년. 그리고 여기 밑에가 3년. 3년까지 다 올라오나요. 3년까지. 네. 여기가. 자 1년. 이번에 이 30회 때는 시제가 10월 하늘이었던가 봐요. 10월 하늘. 그래가지고 10월 하늘로 시를 썼는데 이 성업 이분이 주부가 이걸 썼는데 이렇게 했어요. 1년은 10월 하늘은 맛있다. 익은 곡식보다 탐스런 열매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익었다. 이게 1년이에요. 2년은 10월 하늘은 바쁘다. 농부의 분주한 마음보다 소풍가는 들뜬 마음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날개치단다. 이게 2년. 3년은 10월의 하늘의 그릇은 크다. 여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담는다. 하여 배가 부르다. 배가 더 부르다. 이게 이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장려상을 받았어. 우리 레빈 유고님이 헌책님은 귀여운 악동이래. 귀여운 악동. 왜 또 헌책님이 귀여운 악동이 됐어? 아 시와 결혼을 하면 어쩐다고 그 사이삼철님이 해팔이 아니라니까 해팔이 아니고 해초가 있다니까 해초? 바다의 풀? 그건 뭐라 그래? 바다의 풀? 해초? 해팔이 말고 10월 하늘은 맛있다. 10월 하늘을 맛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상을 받은 이유. 상을 받은 이유. 10월 하늘은 눈으로 보니까 시각 이미지로 해결해야 했잖아요. 10월 하늘은 푸르다. 이렇게 했잖아요. 보통. 톳? 톳 아니요. 톳 아니요. 해초. 그냥 해초래. 해초. 해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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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리? 아니 그냥 해초라. 해초라니까. 10월 하늘은 맛있다. 그러니까 10월 하늘이 시각 이미지가 아니고 맛있다. 미각 이미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점수를 딴 거죠. 아셨죠? 10월 하늘은 시각 이미지로 10월 하늘은 푸르다. 이랬으면 10월 하늘이 시각 이미지 푸르다 시각 이미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10월 하늘은 시각 이미지가 시각 이미지로 안 가고 어떻게? 맛있다. 미각 이미지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익은 곡식보다 탐스런 열매보다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더 먹음직스럽게 익었다고 더 먹음직스럽게 계속 미각을 자극하죠. 그래가지고 푸른 하늘을 마치 미각과 맞물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상을 점수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2연도 봐봐. 10월 하늘은 바빠. 왜 바쁘냐면 농부의 분주한 마음보다 소풍 가는 들뜬 마음보다 더 바빠. 왜? 더 높은 곳으로 날개치다니까. 이것도 점수를 받았죠. 기존의 어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고방식의 일침을 낳았죠. 10월 하늘이 바쁘다고. 왜냐하면 푸르고 푸르니까 한가롭다고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바쁘다고. 왜? 농부의 분주한 마음보다 소풍 가는 들뜬 마음보다 더 바빠. 왜? 더 높은 곳으로 날개치다. 하느라고. 이야. 이 착상. 이것 때문에 점수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10월 하늘의 그릇은 크다.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10월 하늘의 그릇은 크다고. 연희때보다도 풍요로운 세상을 담으니까. 그래서 크다고. 풍요로운 세상을 닮는다는 그것도 착상이니까. 그래서 배가 더 부르다. 그랬는데 흠집은 하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감점이 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대상 장원으로 못 가고 장려상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접속사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럼으로 하여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쓰면 절대 장원 못 돼요. 밀려요. 알겠죠? 여러분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도 10월 하늘의 시각을 맛있다. 미각으로 표현했고 10월 하늘이 바쁘다. 왜? 더 높은 곳으로 날개질한다는 이런 착상은 점수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3년에서 1, 2년처럼 뭐, 뭐, 보다 뭐, 뭐, 보다 두 개를 사용했죠. 보다, 보다. 그런데 3년은 어느 때보다 그래가지고 좀 약해요. 대꾸가 약해. 그래서 3년이 좀 약했어. 대꾸도 안 맞고 그런데다가 하여 접속사를 사용했어.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우수상으로도 못 가고 최우수상으로도 못 가고 장려상은 그친 거예요. 대상은 못 받았죠. 그쵸? 밀리니까 흠집이 많으면 뒤로 점점 점수가 깎이니까 그러다가 밀리니까 장려상으로 가버린 거죠. 알았죠? 시원하는 맑은 영혼이다. 그것도 좋네요. 말씀 하나, 몸짓 하나가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처럼 귀엽다고. 레빈 유고님은 지금 시 설명하고 있으면 시 설명에 좀 집중하라니까 헌책님한테 집중하지 말고 헌책님한테 집중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 왜냐하면 헌책님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목사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감성이 거의 없어. 거의 신의 감성 도덕적인 감성 그것만 남아있다니까. 알았지? 헌책님 봐봐. 아무리 레빈 유고님이 칭찬해도 오직 그냥 10월 하늘은 신의 원고지다. 신의 10월의 하늘은 맑은 영혼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인간이 아니라니까. 인간이 아니야. 헌책님은 인간으로 보면 안 돼. 인간과 신의 중간 중간으로 봐야 돼. 조금만 더 가면 옛날 말할 것 같으면 산신령 산신령이 그런 수준이잖아. 신도 아니고 완벽한 신도 아니고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중간 산신령 산신령 그러니까 이따 도끼 한자리 들고 나타나서 이것이 내것이냐. 누가 꼭 연못에 못 빠치면 꼭 들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것이냐. 산신령이 헌일이 없어. 헌일이 없어가지고 연못에 누가 못 빠치면 고거나 건져. 헌일이 없다니까. 산신령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신으로도 갈 수도 없고 인간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놀고 있다가 꼭 연못에 누가 빠치면 고거나 주워. 그래가지고 주워가지고 그냥 바로 주면 될 것을 꼭 물어봐. 이것이 니것이냐. 뻔히 알면서 다 알면서 그냥 물어보지 말고 너 이거 빠질더라. 이거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 그리고 딱 지워지면 얼마나 좋아. 꼭 물어봐. 이것이 니것이냐. 꼭 사람이 뭐 꼭 산신령이 얄구져. 그냥 얄구져. 얄구져. 무엇이 이상한 방송이여.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신령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잖아. 응. 내 말이 틀려. 아니 산신령이 아니 연못에 빠져서 누가 빠쳤어. 도끼를 빠뜨렸어. 그럼 얼른 주워가지고 이것이 니 도끼 빠뜨려서 마음 아팠지. 하면서 딱 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꼭 들고 쪼만큼 서가지고 이것이 니 도끼냐. 알면서 왜 물어봐. 자 제가 10월 하늘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0초만 눈을 감아주세요. 자 10월 하늘 10월 하늘 10월 하늘 이성엽 10월 하늘은 맛있다. 익은 곡식보다 탐스런 열매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익었다. 10월 하늘은 바쁘다. 농부의 분주한 마음보다 소풍가는 들뜬 마음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날갯짓 한다. 10월 하늘의 그릇은 크다. 10월 하늘의 그릇은 크다. 어느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담는다. 하여 해가 더 푸르다. 푸르다. 10월 하늘의 그릇은 크다. 해가 더 푸르다. 한 흐름이 가슴이 지수있다. 1월 하늘의 그릇은 크다. 10월 하늘의 그릇은 크다. 10월 하늘의 그릇은 크다. 11월 하늘의 그릇은 크다. 아 아 이상하죠 지금 음 총 17분이 들어와 있는데 아 추천이 6 6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죠 어 추천 음 추천 그 지금 이틀 쉬었기 때문에 추정권이 다 있을텐데 예 추천이 6분만 됐네요 예 한번 눌러보세요 추천 우회에 손가락을 한번 눌려 보세요 눌러보시면 예 추천이 됩니다 4 자 그러면 오늘은 음 우리 이유남 님 안오셨고 지우님 많으셨고 3278 님 안오셔서 아 결국은 아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 님도 아 그 방송 직전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원본을 못 봤어요 예 자 음 내일 내일 우리 이인화 이인화 님 거 어 그리움이죠 예 인화 님 그 그리움이란 시 다 이유남 님의 흐린 날 지우님의 새끼 일 3278 님의 싸늘한 바람에 아 이 작품 내 작품을 내일 오늘이죠 자정이 넘었으니까 오늘 밤 화요일 10시에 만나서 작품 교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뭐 5일 하고 토 일 쉬고 다시 월요일 만난 이 방송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왔네요 네 음 반갑고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교정 작품도 어 어 많이 사랑을 받아서 많은 문학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쉼없이 쉼없이 빈밥을 쏘시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 끝까지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풀방구리 님 아 인화 님 플라벨 님 김부배 씨는 저기 해외여행 중 하인안에서 아 들어와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김부배 님 그리고 세웅 보다 님 레빈 유고 님 그리고 사이 삼 칠 님 그리고 헌책 님 프로노스 님 오로라 님 아 이제 6247 님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됐어요 6247 님 그리고 묵묵히 미소로 듣고 있는 우리 이치로사님 오늘 이치로사님 오프라닌에서 아주 멋진 시를 또 어 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 특히 우리 아 이치로사님의 짧은 시들이 요즘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풍선을 쏴 주신 우리 레빈 유고 님 음 예 20개 우리 사이 삼 칠 님 100개 별풍선 심부름에 준 우리 에 불방구리 님 감사합니다 자 행복하고 아 편안함 음 쉼 편안한 잠자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 마무리는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아 으 으 으 저희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